ое... 할아버지 할아버지 수능은 어떻게 잘 보셨어요?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그래 고맙다 작년보다는 느낌이 좋구나 작년에 다 밀려쓰셔서 87898 나오셨잖아요 작년보다 느낌이 안 좋아하면 그건 사람세끼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내가 79년 중 시절부터 지금까지 치렀던 수능 중에서 이렇게 막힘없이 풀었던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심상치가 않아 작년에도 토ícios앤 안 틀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아버지 그래그래 안다 알아 하지만 이번 연도는 정말 느낌이 좋단 말이야 이 할아버지를 믿어줄 수 없겠니? 할아버지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래 무엇을 말이냐 수험생이라고 하면 다 눈치 보고 잘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40년동안 수험생으로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? 예 이놈아 그게 아무리 좋다고 내가 10월 40수를 하겠냐 이놈아 저번에 수능 갤러리에다가 인생 꿀팁 알려준다면서 정답 다 밀렸은 척하고 40년째 수험생 대접 받으면서 인생 개꿀 빨고 있다 올해도 수험생 할인 받을 거 생각하니까 전립선이 찌릿찌릿한 호 이걸 쓰신 거 할아버지 맞잖아요 아니 수능 갤러리는 35수 한 2호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를 하는 게야 아니 그럼 대한민국이 할아버지 말고 수능을 40번 넘게 본 썩은 물이 대체 어딨단 말이에요 41번째 수능 축하드립니다 스승님 어찌 올해는 잘 치르셨는지요 점수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단 말이더냐 소인 아직 수행이 모자라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스승님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면 저 꼭지를 꼬집을 것이야 그건 그렇고 저 중생들은 무엇이냐 스승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녀석들입니다 턱주가리가 단대기마냥 튀어나온 녀석이 재수생이고 옆에 구렛나루만 긴 빡빡이 돼지가 삼수생입니다 설마 맨입으로 온 건 아니겠지? 그럴리가요 여기 곡물입니다 오 그래그래 고맙다 아주 전립선이 찌릿찌릿하구나 이번에 수험생 할인으로 산 아이폰 프로입니다 41번째 수능 경하드료입니다 스승님 세상에 할아버지보다 더한 미친놈들이 저기 있었네요 당신 아까 들어보니 수능 좀 봤던 모양인데 우리 클럽에 들어올 생각 없어? 육대 새끼가 어떻게 개밑으로 들어가겠나? 잠깐 당신 수능계라서 고닉으로 활동했었지 뭔가 낯이 익은데?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무렴 뭐 어때? 수능도 끝났는데 우리 같이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데리러 가자고 간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